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 2천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예정 모집가액은 67만 원입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 3천억 원, 시설자금 1,350억 원 등입니다. 신주의 20%는 우리 사주 조합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이로 인한 기술 유출, 나아가 국가기관 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